우리가 타고 온 대회 영국에서 프랑스 자 일단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건 최대한 할 수 있게 나는 서포트한 입장으로 다닐 거니까 그 전에 도버에서 칼레 아니면 정확한 발은 모르겠는데 트윈케르크 두 군데로 올 수 있는데 트윈케르크 쪽으로 왔거든? 칼레는 1시간 반인데 트윈케르크는 2시간 걸리는데 일부러 왔어 사실 이 옆에 가면 2차 세계대전 때 1940년에 영국군이 철수할 때 대대적인 철수 작성을 했던 데거든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 그러세요 관심 없지? 파리에서 내가 잘할게? 네 엑시 에이트 저 옆에 뭐야 불허겠지? 앞으로 불허를 공부하자 뭐 검사하나? 경찰들이 있는데? 차 검사하나? 잠깐만 카메라를 잠시 끄고 경찰 응대를 해야겠어 문 열려고 해서 문 열었고 헐리데이냐 그렇다 야 디지털 도어락이 천으로 되는데 열리네 되게 좋다 다른 사람은 불러 아 진짜? 이거 디지털 도어락 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이거 이거 도어락 보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터치하면 또 잠긴다 그랬더니 오! 그래서 즐겁게 프랑스에서 재미난 시간 보내래 바이바이는 프랑스와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오호브아 그러는데? 오호브아? 어 그러면서 여러명이 다 오호브아 유쾌하게 맞아주시네 우린 프랑스에서 유쾌하게 시작을 했어 디지털 도어락 되게 신기해 디지털 도어락도 쉽게 할 것 같아 와우 프랑스 갑시다 여보 우리가 저길 건너 온 거야 그러네 와우 저길 건너서 저쪽으로 한번 갈래? 일본은? 트윈 캐릭크 그냥 와보고 싶었어 영화를 봤는데 트윈 캐릭크란 영화였는데 지명이더라고 독일 나치군을 피해서 영국으로 철수를 하는데 이 바닷가에서 꽉 철수 장점을 했겠지 나중에 그 영화 봐봐 여기 왔다가 보면 감이 다르지 그치? 점점 진짜 영국군이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여기서 영국으로 철수 하기 위해서 어선들까지 와서 철수하는 걸 도와줬대 그냥 여보 이 바다를 보고 싶었어 우리가 영국에서 왔잖아 지금 여기서 철수를 거기로 했구나 우리는 뭐 이렇게 산책 한번 하고 가는 길에 프랑스 빵으로 점심을 먹읍시다 여기까지만 가자 가야지 춥다 여기 갔다 왔어 물어봤어 프랑스 분한테 금과 나는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철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벙커를 도글군이 만든 것 같아 다시 상륙할까봐 노르망디 아니면 뭐 여기 아니면 또 다른데 봅시다 바람이 쎄다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공간 좀 나아 따뜻해 네 주유를 먼저 하고 네 파리 중심가를 가볼게 바로 파리 입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근처 캠핑장을 갈지 주차장 갈지 결정하잖아 프랑스 안녕하세요 첫 주유 프랑스에서 1.72 유로 꽉 채우면 한 18,000원 싼거야 영국보다 2만원 싼거야 여기도 비싸긴 하네 영국이 너무 비싸서 착각했어 싼줄 알았어 여기 있습니다 106 유로 도로로 지금 설정을 해봤어 프랑스는 내가 알기로는 톨게이트 방식이거든 가보자고 하고 프랑스 라디오 들어볼까 네 와 불어다 재밌다 각 나라마다 라디오 듣는 것도 재밌다 일단 지켓을 뽑는 것 같은데 일단 지켓을 뽑고 가서 뭐 돈 내야 되는 것 같은데 바로 파리 개선문으로 가서 우리가 입성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럽시다 고우 고우 카세트 변기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가는 길에 저리고 가려고 파리 가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티는 카드 같고 사람 없어? 이거 넣어야 되는데 먼저 거기다 넣어 아 이걸 여기다 아 티켓 넣고 어이씨 못된 것 같아 티켓 넣고 카드 결퇴했어 3.80 한 20km 달렸는데 응 음 오케이 알았어 일단 우리 카드로 터치해서 결제가 된다는 거 그렇게 알았으니까 다음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팸핑카 정보 관련 어플에서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이거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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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이런 이런게 많이 있을 거야 영국은 없었는데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프랑스는 오 자 다시 파리로 또 나왔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지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거야 드디어 파리 기정표 여보 파리 왔다고 봐야지 어두워지겠지만 시내로 한번 들어가볼게 그래야 뭔가 좀 파리 온거 같지? 다른 도시에서 경험했어 그지? 네 오케이 올 때만 다 신기해요 샴평에 있다고 파리에 왔다는게 또 신기해 런던 또 신기하고 다른 데도 다 신기했지만 가볼게 막히네 서울이랑 똑같아 토을게이트 나와가지고 시내 들어가는 길 어 베리 파리야 파리야 페리시야 런던 들어갈 때하고 느낌이 달라 여기 진짜 한국이랑 비슷해 도로 폭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행차선에서 추월차선으로 추월했다가 잠깐 복귀를 못하고 머물렀을 때 독일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상향등을 엄청나게 키거든? 프랑스 사람들은 그냥 넷투네 왜요? 다른 데도 아직까지 마음에 들어 아직 파리에 오고 같지 않아? 더 가야지 시내 가면 느낌이 나겠지 뭐 이거 진짜 너무 똑같지 않아? 응 많이 진짜 지금 여기가 이제 미사리 조정경기장 쯤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거 같다 어 올림픽대로 쪽으로 쭉 가고 있는거지 근데 나 마음이 되게 편해 시원하게 근데 나 마음이 되게 편해 시원하게 한국이랑 비슷해서 그런가봐요 여긴 동북한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한남동 빠지는 길 나 혼자 놀고 있는거야 어 저 에펠탑이네 아 나 불빛이 저렇게 계속 나오길래 뭔데 저러나 대박 근데 에펠탑이네 에펠탑이 왔네 갑자기 어 확 오 뭐지 여기 파리야? 동북한선도로 갔다 그랬는데 어? 왜? 잠깐만 저것만 기다려봐 네 이제 비현실적인 광경을 볼거야 네 카메라에 당길진 모르겠어 저 앞을 봐 짜잔 여기는 개선문 와 개선문이 보입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나 일단 저 원형교차로를 그냥 뺑뺑 돌아볼게 예 야 파리 여기는 파리 와우 와우 파리에 왔습니다 여기 상재리제골 오 저희가 상재리제골이네 와우 상재리제골입니다 파리입니다 와우 파리 오 오 5 오 오 오 오빠 우리 이거 몇 바퀴집 도는 거예요? 아 다 보셨나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대 밖에 되는 것 같은데 나가실까요? 어 나가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우리 에펠탑 보러 갈까요? 지금 운행 중이라 네비 설정도 못하겠고 어디 에펙탑이 어디죠? 아 아까 보였는데 저거 어디야? 와 반짝반짝 저기로 갈까요? 네 와 너무 예쁘다 잠깐만 우회전을 껴들어야 돼요 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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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돌고 나가겠지 이게 살짝살짝씩 껴들면서 재밌는데 여기?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여기 운전하다가 미칠뻔 했대요 도대체 어디 어떻게 나갈지 모르고 무단횡단한 사람들 되게 많고 차들도 되게 많고 그럴 땐 같이 미치면 돼 같이 미치면 돼? 내가 미쳐볼까? 이렇게 하면 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데 뭐 아마 우리 또 모로코 가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응 같이 미치면 된다 이번엔 나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하기를 이거 약간 우리나라 80년대인데? 그때 운전을 안 해봤지만 뒤엉켜 있네 응 근데 나름의 집사가 있을 거야 여기도 가면 되지 뭐 응 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성공 성공 했습니다 역시 역시 운전 너무 잘하세요 이야 러시아에서 운전이 늘기 시작해서 런던에서 점점을 찍었어요 그러네요 자 앞을 계속 응시해 주시고요 네 에펠탑이 보일까요? 우와 저기 보이지? 보여요 우와 시티투어 삼평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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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삼평이 타고 오니까 좋네 어 후 이야 흥분의 도관입니다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저쪽 가면 또 에펠탑 보이는 쪽이니까 네 글로 가시죠 네 또 보이지? 또 보여요 여러분 이제 한번만 보고 정박시 찾으러 갑시다 네 오늘 에펠탑 실컷 보네 음 뭐 하나보다 못해 음 미치겠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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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와 여기는 주차를 할 수 있을텐데 아마 주차로가 어마부초라 저희 캠핑하면 있네 아 그러네 진짜 비현실적이긴 하다 그지? 와 근데 여긴 내놓을 수 있는게 아니고 일단 우리 감상만 하고 갔잖아 우리 왔어 파리에 완전 파리에선 내가 당신이 원하는대로 움직여볼게 역사공기 이런 바람 파리에선 내가 파리에선 내가 당신이 원하는대로 움직여볼게 역사공기 이런 바람 아 에피타워 삼평이 모두 평안하게 삼평이가 왜 삼평이냐 여보 알지? 네 세가지가 평안하다 얘도 평안하고 이 안에 타있는 사람들도 평안하고 얘가 가는 곳도 모두 평안하다 그래서 삼평이 근데 사람들이 그냥 평짜리니까 삼평이잖아 근데 굿밥 우리가 여기 삼평이 타고 왔으니까 파리도 평안할거야 우리가 있는거야 아무일 없을거야 근데 있긴하다 아 여보 우리 삼평이 천장에서도 에피타임 보여요 대박이죠 와 여기 침대 위 어차피 엥 아 어디로가요? 본체에도 의료주차장 아 아 일단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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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